도움이 되겠지? 나를 가족과 뾱 뾱 뾱 뾱 어? 아니 뭐해! 나 뭐해! 아니 잡은건데 아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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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진 토라 왜냐고? 난 돌진이 3레벨이거든 뾱 얌 아우 시카페님 아뇨 잡상위님 저는 무려 1등째입니다 멀미는 싫은데 호텍이라니 무궈본적도 없는걸 짝 짝 짝 짝 뾱 짝 짝 뾱 짝 짝 짝 짝 짝 짝 근데 히아라 살았으니까 다행이네 아이콜 왜 안나와 아이콜 왜 안나와 나왔네요 이 정도야 금방 안되지 그래도 꽤 쓸만해보여 좋아 이제부터 팍팍치고 나가자고 어? 불황한 야 풍경이 핑? 잡읍시다 다 불어준 화살밖에 안보여 장작으로 쓰긴 좋겠는데 아 뭐야 김명님 반갑습니다 씨아씨아 제가 대신 실비아를 같이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실비아를 데려가겠습니다 어때? 이제 안밀었지? 스타트 와드만 챙겨가자 금강이 있다 어이 죽고싶냐? 야 죽고싶냐? 비건 슬로우 나이스 나이스 어어어 아래네 아니 어째다 포스코가 여기에 버그인가 이거? 아 이거 헤르메스나 뽑죠 야 이 녀석 아니 엄청난 물건을 들고 있었고 아니 헤르메스 뽑자 이속이 좀 더 중요하니까 미슬리는 먹어서 미뚜기는 아니면 미갑다던가 내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? 병량아 빼도 공속 1.8이야 이거 히트입니다 1일차 밤에 헤르메스를 뽑고 달려오는 형은 이거 못막지 아 이거 공장에 사람이 없네 사람이 있네 능가 어 유키 정신이 들어? 유키야 정신이 들어? 나는 헤르메스란다 이건 약하다 약해 어? 레이더 가져가죠? 마침 이 아이템이 필요하던 참이었어 어? 어 리다 1인? 어 리다 솔직히 1대1 할만한거 같은데 나 헤르메스란다 엄청 세상 바위야 이거는 미뚜 가자 미뚜 뭐야 이건 야 일로와라 아 저보다 이동이 느리시네요 지건 야 서신 잘해 나 금강있어 어? 이게 왜 안맞지? 아 그 잡았어 이거 잠만 잠만 병돈나요? 어? 나가 나가 인마 아 이 병을 못넣으면 어떡해 아 잠만 이 녀석은 미틸린 안챙겼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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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직 알파 살아있을거야 호호 호호 피할 수 있겠냐? 공성현우 한번 했습니다 반응 좋더라 그거 루트 추천도 진짜 많이 받았어 근데 공성현우가 꿀팀이기는 함 어디 보자 이거는 골목계에서 새사슬 재빠라게 줬고 양궁장 내려가자 아니 근데 내가 변형한 루트가 좀 더 편하기는 해 한 루트를 숙보로 가자고 하니까 루트가 좀 꺼리더라 저래서 주는 밥이 맛있다던데 진짜일까?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는건 아니겠죠? 아니 더 나가라 여기가 띠용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빈면님 일만치킨 후원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빈면님을 제가 잡은 대신에 힙한 1등 박도록 하죠 이거 마음대로 만져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니단체의 모든 원안이라도? 어 렛노스다 야 잡자 이거 제 팀도 별로네 잡자 뭘 좀 남기고 돌아가셨나? 헬로우 헬로우 족딱 족딱 아 이거 개 토드라지가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아 상성 쉽지 아 내템을 봐 아니 밑쪽에 헤드메스입니다 헤드메스 심지어 그냥 평지에서 내가 벽궁을 돌진을 방아도 중강 털릴 때까지 했기 때문에 못동안가 중강 무조건 맞아 이동기 있는거 아니면 아 알았어 열어볼게 본성 나오면 큐씨 가겠습니다 뭘 좀 남기고 싶으셨나? 뭔 년자 먹을건 없냐? 짜잔 대신 맛좋은 허니바타 아이 근데 글러브는 문이 제대로 잠기긴 하려나? 그래 그래 글러브가 좀 잘못하긴 했어 인정합니다 어? 어? 로제 잡자 이거 로제 잡아야되 아 잠만 템텍트는 이렇게 해야지 템텍트 어 빠졌죠? 알만한데? 아 근데 로제의 템이 왜 저러냐? 나이스 어? 더군가? 왜 이렇게 뭐가 많지? 그만하자 그만하자 떼라 이거 스팩 다 빠지면 들어갈게요 빠졌지? 엿 나가 이 가짜 나가 이 가짜 말이야 나 이 직원을 맞아 아니? 나는 때리잖아 나는 오로지 직원 어? 이걸 피하네 야 야 야 야 야 아니 제대로 일부러 안 잡았더니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줘? 아 넌 안되겠다 나의 청구펀치를 받아라 너는 괘씸해서 안되겠다 나의 청구펀치를 받도라 미쳤나봐요 케이터 아 왜 잃어버렸 아 여깄다 bg 아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발자국의 발소리 완벽하게 캐치했던 2등 아 hi